반갑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도 당연히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철석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다는 이 전제된 생각에서 가지가지의 분별과 주착심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한바탕의 꿈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이 큰 꿈을 깨어나는 시작입니다 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나가 뭐야? 엄마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물었거든요 엄마가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때가 바로 아기에 있어서나 엄마에 있어서나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저희가 그거를 놓쳤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출신을 서원하고 원불교학과에 입학해서 서원관 그러니까 기숙사를 서원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원관에 입사해서 이렇게 지낼 때 지금같이 핸드폰이 일상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전화를 받는 방이 있었어요 그때 전화 받는 일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전화 방에서 당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언론에 계시는 선지님 한 분께서 늘 전화를 하셨어요 너는 누구냐? 고양이 어디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시면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중안인데요 고양이 어디냐? 정읍이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시면 법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요 법사님 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죠 깨어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렇게 멍청하니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걸려들지를 않았습니다 의심이 걸리셨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딱 걸렸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있다 나는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실 구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이니, 주소니, 성별이니, 몸무게, 키, 직업, 취미, 특기 뭐 이런 거를 기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 한 번 성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세요? 그러면 이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다 이름이 있다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름이 정해진 이름이 있는가 이름이 나인가 이름이 바뀌면 나가 아닌가 저만 해도 이름이 많아요 사람, 여자, 중원, 교무, 언니, 아줌마, 저기요, 당신 이렇게 수 없는 이름으로 제가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름은 정해진 이름이 없고 실체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다 그러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는 성별,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몸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몸이 있다 몸이 나다 몸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보면 변하지요 1초에 수천만 개의 세포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몸, 너의 몸 그러는데 내 몸이 없어요 따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식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장기들을 이식합니다 그래서 몸이 정말 나라면 고정된 나라면 그리고 자체성 그야말로 이것이 몸이다라고 딱 정해진 바가 있다면 내 장기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나 아니야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연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 네 몸 이렇게 내 몸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몸이 내 것이면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소유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몸한테 늦지마 병들지마 죽지마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몸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늘 변하고 그래서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 엄마 미워 엄마, 엄마 사랑해 엄마, 미워해 이렇게 하는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마음도 늘 바뀌죠 우리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고 보면 마음도 내 마음이 있고 늘 있는 마음이 아니네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에 나라고 여겼던 여겼던 이름이나 몸이나 마음은 실제로 고정돼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네요 다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들이다 그래서 왜 허망하다 그러냐면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다 해서 망상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반야심경 첫 기절에 보면 관자재 부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토일체구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오온이 개공이다 그 오온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여기는 다섯 가지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다 그런 내용들인데 반야심경에서는 색수상행식이란 말로 이름이에요 그것도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공이다 그 본성이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공이다 그러면은 아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이 없다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 의미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몸이면은 이것이 몸이라고 꼭 짚어서 이렇게 딱 내놓을 것이 없다 그리고 정한 모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공 할 때는요 그래서 색이 즉 공이고 공 즉 시세 이런 말씀도 저희가 늘 독경할 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험황한 생각들을요 다섯 가지 생각들이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에 있어서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생각, 험황한 생각을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야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네 몸이 너가 아니라 너의 실체는 이렇단다 하고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늘 저희가 천도제를 보실 때 천도 법문을 올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성품은 참나예요 실은 참나를 참나의 이름을 참나, 성품, 본래면모, 지나모 어떻게 표현을 해도 참나 하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그 소리는 이름이라는 것은 뭘 구별을 했을 때 구별할 때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어떤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이는 상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벨 그런 말씀도 쓰시죠? 그 나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 모양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일단 볼 수도 없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말도 대상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참나는 이름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참나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참나를 어떻게 있음을 확인할까 그리고 이름과 모양이 없다는 그 말은 분별이 되지 않는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그리고 상대가 없다 우리가 상대가 돼야지 말이야 이렇게 흔히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없다 짝이 없다 짝이 없어요 짝 짝이 없다 이 참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온통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나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하나다 할 때 한 아 이렇게 해도 돼요 한자는 큰 크다 할 때 한 아 이러거든요 대전을 한밧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뜻이 큰 크다 그 한밧이라고 할 때는 한자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다 참나는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라 대상이 있어야 보는데 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그래서 이 하나를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서 그 하나마저도 내가 있고 지금 내가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있고 그 하나를 내가 보려고 그래요 그 하나를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찾을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마저도 딱 상대로 전락을 시켜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다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를 보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보려는 것과 같다 눈이 눈을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눈이 있음을 확인은 되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에서 무엇이 내가 지금 보인다 그것은 내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곳에 뭐가 확인이 되냐면 내 눈이 확인이 돼요 눈이 있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만 가지를 본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만 가지를 봐도 거기에서 그래서 오직 눈 하나만 확인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참나이 하나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가 있다 왜요? 지금 보고 있지요? 듣고 있지요? 말하고 있지요? 저도 보고 있고요 교도님들께서도 보고 계시잖아요 본다는 생각 이전에 이미 보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보이시잖아요 저도 보고 있고요 듣고 있고요 저도 제 말을 제가 하면서 제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도님들께서도 제 말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보는데 듣는데 여기에 성품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수심결에도 성품은 볼 수는 없지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셨어요 작용한다 작용한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작용이에요 그래서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말하는 것 거기에서 지금 참나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보는 그것 듣는 그것 맛보는 그것 말하는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성품 하나예요 한 자리에서 그 성품 하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듣고 만지고 서 있고 앉아 있고 이것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유를 하는데 그야말로 비유는 비유예요 절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성자들이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나 하고 그 참나를 물과 파도에 비유를 하셔요 근데 실은 물은 이게 형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품은 하나인 성품 참나는 그런 형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물과 파도에 비유를 하는데 원래는 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큰 망망대에 망망대에 바닷물 그 바닷물은 원래 그 물이에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인연이 딱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부는 걸 따라서 이걸 경계를 따라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있는 것들은 그것이 고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물이 바람을 만나서 바람이 인연이 돼서 큰 파도 조그마한 파도 이것을 만들지요 그러면 수많은 물방울들이 하늘로 솟구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그 물방울이 그것들이 바람이 자면 바람이 그 조건이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동시에 어디로 간지를 모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파도가 그 물방울 그 물방울들이 우리가 다 우리는 그 파도가 치면은 그 파도의 물결 그 물방울이 다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방울들이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원래 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대해장강 그 큰 바다는 생겨난 바도 없고 실은 사라진 바도 없어요 그렇죠 네 망망대해는 그래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참나는 갓도 끝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물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네 그것이 견성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속에 실은 나가 드러나고 있어요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고향은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소가 한문으로 그 주소라는 글자가 머물주 자에다가 바소 자에요 이게 머무는 바 머무는 바 바는요 가짜에요 실은 소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은 바 들은 바지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바가 그래서 주소는 그 머물주 자에다 바소 자를 써요 그래서 머무는 바 그래서 이 주소를 고향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살아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도 묻기도 하지만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네가 살아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제자에게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도 물으시고요 또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어디에 머무시나이까 와서 봐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 주소는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주소 주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지점이 제 주소예요 제 참나의 주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시작하실 때 개교의 동기를 현하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로 그래서 너는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는 말만 다르지 한 가지의 질문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름이죠 지금 이름을 물어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름은 분별이죠 분별 그러니까 거기는 분별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냐 어디 사느냐 어디에 머무느냐는 주소의 그 주착심이에요 그래서 실은 분별 주착심이 지금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원래 참나는 성품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즉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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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서 어그러지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실체가 아니어서 참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긋나고 접속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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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